처음 촬영을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추웠고 지금은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더워졌네요 그 시간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셨고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을까요?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 이렇게 드라마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의 수고와 고생이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그러고 있다가 또 말할 수 있을게요 역시 너무 감사해요 응 아무튼 이 드라마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평균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저를 또 공격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호흡을 맞추고 에너지를 나누면서 정말 제 인생에 더 없는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과연 이 드라마 끝나고 잘 살 수 있을까요? 잘 살 거예요 저에게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두 분의 말만 듣고 바로 마지막 무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게 상남자 조민이가 만든 유행어예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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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